아, 예, 안녕하십니까, 박훈님께서 또 월요일날, 월요일날 수동반자동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 아, 정말 제가 진짜 뭐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가까우면은. 하, 정말 감사합니다. 수동, 예. 4번, 8, 18번, 28번, 32번, 35번, 34번, 4번, 13번, 16번, 21번, 26번, 38번. 반자동이네요, 예, 4번, 4번을 잊으라, 4번을, 예, 4번을 하셨네요, 4, 5, 13, 27, 30번, 33, 13, 16, 17, 25, 33, 4, 16, 17, 25, 33, 예. 음, 25, 33, 17, 음, 33번 했고요, 그럼 17번, 16번, 음, 4, 26, 38,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꼭 상박자 치기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 다음에 수동이요, 수동. 수동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번호가 13번, 14번, 23, 28, 34, 36, 다음에 11, 13, 18, 22, 24, 34, 16, 13, 16, 21, 22, 27, 43, 16, 17, 19, 30, 33, 34, 11, 13, 15, 24, 36, 40, 예. 어, 10번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0번대 이렇게 있고, 30번대가 있고, 40번대가, 40번대는 좀 안보이, 안보이, 안나왔네요, 수동으로 하니까, 그죠, 40번대가, 여긴 하나, 두 개밖에 안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번대가 다 안보였습니다, 예, 어, 13번을 기준으로 해서, 수동을 했는데, 아, 13, 10이에요, 13번, 예, 13번, 예, 근데, 이, 단번대가 아직 안나왔어요, 예, 단번대가 안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좀 나오는 수가, 어, 삼각형, 삼각형, 막 그런거 있더라구요, 예, 아무튼, 이런것도, 분석을 좀 잘하면, 그, 좀, 그, 당수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참고 잘하시고,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